교육증시 교육증시가 끝날 땐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항이 73.9불을 찍고 종가 마감 했는데 퍼센트로 따지자면 20.38%고 저는 1분도 안잤네요. 보여드릴게 있어요. 제목을 보셨으면 안되는데 방금 이항을 지금 사야할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기다렸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는 Wait&See 전략을 구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항에 관해서요. 지금 이 보랏빛 배경으로 좌측 상단에는 마사요시 손이 계시고 오른쪽 위에는 애플의 팀쿡 좌측에는 우리의 테맨 앨런 머스크가 있죠. 우 하단에는 캐시우드느님 우리의 돈나무느님이죠. 이렇게 있는데 이항이 지금 티커가 EH 잖아요. 근데 이 4명의 가운데 연결고리로서 어떤 인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인물이 누군지 좀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고 있고 이항 주주분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회장님이 계신데 그 회장님 머릿속에는 지금 애플보다도 더 중요한게 있으신 것 같고 그게 첫째도 UAM 둘째도 UAM 셋째도 UAM인 것 같아요. 근데 UAM이 뭐냐면 Urban Air Mobility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하늘을 나는 드론, 드론 택시 이런 걸 이야기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항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UAM 그냥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우함이잖아요. 지난 400년간 한국 땅에서의 우함은 송시열 선생을 의미했는데 불과한 5년 전부터는 UAM이 국내에서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나누어집니다. 일단은 구글에서 UAM을 검색하면 현대자동차그룹에 UAM이 가장 먼저 나오고 우버라든지 도심료 공중 모빌리티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UAM을 검색하면 뉴스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 현대차가 쏘아올린 UAM, 현대차그룹 회장 취임 100일 정의선 회장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요약하자면 현대와 정 회장님, 정의선 회장님이죠. 정의선 회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지금부터 제 뇌피셜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게요. 일단 뇌피셜이다 보니까 비판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는 이왕의 주가 상승 동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서 UAM을 검색하고 구글에서 UAM을 검색하면 이와 같이 나오죠. 방금 보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바꿔보면 국내에서 UAM에 가장 많이 본딩이 된 인물을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재작년 10월에 개인 항공기 30%, 현대차의 미래가 자동차의 50%, 로보틱스의 20%, 나머지 30%는 개인 항공기, 즉 UAM에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선 회장이 하는 모든 인터뷰 기사에 UAM이 언급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계몽되고 관심 갖고 이왕을 알게 되고 이왕 관련 각종 뉴스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는데 최근에 ARK 인베스트먼트에서 ARKX라고 우주 관련된 ETF를 상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의 이항이 편입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놀라운 중국 시장이 또 있습니다. 이항이 광저우, 홍콩, 이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지금 늘려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쪽 인구만 비공식적으로는 약 7천만 명, 공식적으로는 한 5천만 명 정도 되고 블룸버그와의 이항 CFO가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지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그때 인터뷰했을 때 올해 안에 아마 이 드론 택시 서비스가 관광용 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린 그림이 미래의 그림이 점점 맞아 들어가서 좋고 정부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점점 거친이 좋고 왜냐하면 서학개미들이 돈을 많이 벌어오니깐요. 매도하는 순간 세금을 250만 원 제외하고 22% 때려버리죠. 증권사는 실적 오르니까 좋고 초상공인 배달 업체들은 서학개미들이 날방가면서 음식 주문하니까 참 좋고 매출이 오르니깐요. 그리고 저희 부자되어 보겠다고 애쓰는 우리 서학개미들은 아침마다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현대차 건물이 지금 삼성동에 생긴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옥상 부분을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확대에 보면 여기에 UAM이 과연 내릴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더라구요. 지금 정 회장님께서 그렇게 UAM을 말씀하시는데 이 새로 생기는 본사 건물의 꼭대기의 모양이 이렇게 된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구글링을 했더니 이 105층짜리 초고층 빌딩 디자인 계획안이 발표된 시점이 대략 2016년 2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 UAM으로 뉴스 기사를 가장 오래된 순서대로 검색했을 때 이 현대차에서 UAM이 언급된 시점이 2019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 9월 이전에는 UAM에 대한 뭐 계획이라든지 그런 마스터 플랜이 전혀 없었는데 앞에서 보셨던 이 디자인이 결정된 시점은 16년 2월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시점에는 현대차에서 나중에 UAM을 할 줄 몰랐겠죠. 지금 보시면 이 현대차에서 발표한 SA1 모델이 과연 여기 어떻게 내릴까 좀 걱정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런 기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매일경제에서 단독으로 낸 기사인데 기존에 100층이 넘는 건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50층짜리 건물 3개동으로 정 회장님이 직접 확정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봐야 할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옥상에 UAM 포트를 그러니까 UAM이 내리고 이룩하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디자인으로 나올 것인지 하나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신규 디자인이 확정되고 언론에 릴리즈가 되면 신규 조감도 라든지 이미지들이 이제 언론에 뿌려질 텐데 여기에서 이 하늘에 UAM이 있는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로 재미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또 그러던 와중에 이 정의선 회장이 뉴욕에 투베드룸 컨더미니엄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게 허드슨야드라는 지역인데 이 맨해탄 서쪽에 하이라인이라고 지금 그 서울역 앞에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 온 이 걷는 그런 고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고가가 뉴욕에 있는 하이라인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한 12년 13년 전에 오픈이 돼서 만들어졌는데 그 하이라인이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도보로 한 10분 거리 쯤에 이 허드슨야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기에 큰 건물들도 생기고 레지던스며 호텔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이 좌측에 있는 되게 이상한 모양은 베슬이라는 뉴욕의 랜드마크로 지금 정평이 나 있는 건물이고요. 건축설계를 데이빗 라겔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 이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이 한국인 두 분 부부분이 디자이너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위에 보시면 이 디자이너 분도 현대차 디자이너 분도 외국 기업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두 분도 나중에 현대차 설계하러 아마 들어오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스펙 관련해서 블레이드라는 이 업체가 뉴욕에서 JFK 공항과 각종 그 도심지를 연결하는 헬리콥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JFK 공항에서 네나탄까지 보통 리무진으로 한 60불에서 70불 정도 비용이 나오는데 이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편도가 한 75달러 정도 돼요.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 보면 캐시우드 눈안에 건물에서 이 블레이드 포트까지 제가 그 지도를 구글로 검색해서 보여드렸죠. 근데 이 라구아르디아 공항에서는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레지던스까지 한 30분 정도가 소요되고 JFK 공항에서는 허드슨야드 레지던스까지 평일 오전 기준으로 한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TMI고 쓸데없는 정보고요. 근데 뉴욕에 계시거나 가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블레이드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저를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찼네. 아 바쁜데. 죄송합니다. 방금 그분 제가 기억해 놓을게요. 죄송합니다. 뉴욕 가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를 한번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은 이유가 지금은 헬리콥터로 이렇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 한 수년 후에는 EVTOR이라고 해서 수직 입착륙이 가능한 그 드론 형태의 기체를 개발하겠다고 이 블레이드 홈페이지에 스펙 합병 소식과 함께 최근에 올렸습니다. 한번 관심 가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스펙이라는 게 안될 수도 있고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니까 어 관심만 그냥 갖는 정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는 그 빌 에크먼이 만든 PSTH 에이치랑 손정희 그 회장도 한 두세달 전에 스펙을 하나 상장시켰거든요. 앞으로 올해 안에 한 세네개 정도 상장을 더 시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첫 봤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도 그렇고 자신의 네임밸류를 걸고 하는 것이다 보니 좀 뭔가 메가 힛을 하나 날리려고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녹색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 지역인데 어 이게 뉴저지로 넘어와서 허드슨 리버를 넘어서 그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를 봤을 때의 뷰입니다. 그리고 꼭 보셔야 할 영상도 있는데 잠시만요. 네임밤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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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고가 바뀌었죠. 이건 최근에 로고가 바뀐 제너럴모터스의 영상입니다. 저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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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E-F1가 세상이 아니죠. 구성하고 안전하고 편하며 유전하고 그것이 좋대, 쉽고, 당연한 것 같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힘이... backend입니다. 전 세계전이 많이 닦아가기잖아요. 여러분에게 말하는 사전 기능은 드디어 이 기능은 말템 글래드웰이라는 스프린포인트랑 1만시간의 법칙으로 유명한 아웃라이어의 작가거든요. 그리고 웹팔로 나오는 서퍼분은 베다니 해밀턴이라는 분이고 펠로톤 티셔츠 입은 아제는 그냥 피트니스 강사인데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터지기 일보 직전에 상장을 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 400% 정도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저는 기아차 영상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아 죄송해요 그냥 찾아서 보시고요 향후에 최소 이렇게 한 30년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비용을 엄청나게 들여서 회사명과 로고를 바꿨는데 일단 영상을 보셨을 때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드론이 두 개 영상에서 모두 나왔습니다. 현대뿐만 아니라 기아랑 GM에서도 드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는 알 수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제 뇌피셜 중에 뇌피셜인데 지금 전기차 시대로 점점 더 가고 있는데 저는 이 전기차 시대가 UAM으로 넘어가는 진검달이다 아니면 그냥 중간에 있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논리가 맞다면 지금의 이항은 2010년 내지는 그 이전의 테슬라의 주가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고 일단 현대의 UAM을 잠깐 이야기 드리면 1회 충전에 시속 290km로 100km를 날 수 있다고 하고 도요타부터 벤츠, 포르쉐, 에스턴 마틴 등도 UAM 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검 스탠리 자료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20년 후면 이 UAM 관련된 시장 규모가 한 1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 대략 1500조, 1700조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냥 전세계 자동차 시장 총 규모가 2000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모든 전세계 자동차 시장만큼 UAM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핵심인데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대는 UAM으로 넘어가는 단계일 뿐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전기 배터리 기술이 전기차가 점점 수요도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타면 마찬가지로 배터리 기술도 굉장히 늘어나고 좋아질 거잖아요. 똑같은 용량으로 더 멀리 간다거나 아니면 용량도 더 키울 수가 있고 출력도 키울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전기 배터리가 좀 생각보다 별로다 싶으면 수소연료 쪽으로도 돌려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친환경적이겠죠. 물이 떨어져서 하늘을 봤는데 비가 아니라 UAM이 지나가네? 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소재라든지 경량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자율주행 기술도 당연히 여기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니 아니면 라이다니 아니면 뭐가 있죠? 벨로다인 아니면 제가 진짜 기다리고 있는 오로라 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하늘에는 장애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건 레벨 1, 레벨 3냐, 레벨 4냐 궁극의 레벨 5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건물 빼고는 전부 다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신주 이런 거 제외하고요. 마이너한 포인트니까 바로 레벨 5가 가능하다고 바로 달성 가능하다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이 약간 오렌지 컬러로 해놓은 거는 덜 중요한 것들이고 중요한 포인트를 빨간색으로 네모 안에 쳐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폰트를 무인 로봇이라든지 로봇 택시 이런 쪽도 있을 것 같고 고객들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게 포트를 어디에 설치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양을 예로 들자면 광저우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이게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적당히 도심인 듯 한데 좀 사람이 없는 그런 지역에는 초기에 설치를 할 거고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골라야 하면서 그리고 날씨라든지 그런 부분에 영향도 없어야 하겠죠. 다각도로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포트 위치 선정 등을 할 것 같고 다른 쪽에서도 쓰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AI도 활용이 될 거고 무엇보다도 이게 중앙관제센터와 통신을 해야 하니까 5G 통신 기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면 화웨이나 그런 쪽에서 하겠죠. 10년, 15년 뒤면 6G, 7G 이런 애들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결국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지금의 테슬라로 대표되는 전기차는 제가 볼 때 UAM으로 가는 그냥 진검다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그지 같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드리자면 이 그림이 지금 이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의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파트예요. 근데 부잣집 집안에 부잣집, 평범한 집 이렇게 나눌게요. 부잣집 집에 아들내미는 학교 갈 때 옥상으로 가요. 그리고 같은 동에 사는 그냥 평범한 친구는 학교 갈 때 1층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똑같이 어디론가 가려고 하면 부자들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 향의 UAM을 앱으로 부른 다음에 그걸 타고 그냥 어디론가 갈 거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애플이라든지 그런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는 뇌피셜인데 애플과 현대차의 관계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애플은 그냥 서비스만 원하고 애플이 현대차랑 지금 손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오로라 이노베이션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로라 이노베이션이 자율주행 업계에 진짜 탑 오브 더 탑 레벨을 가진 회사인데 우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길 날고 기는 이런 회사들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고위 임원직들이 본인 밑에 있던 직원들을 모두 이끌고 오로라 이노베이션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애플이 지금 현대나 기아랑 이렇게 하려는 게 약간 그런 쪽에서 접근한 게 아닌가 최근에 팀쿡이 CNBC였나요? 어느 프로그램에 아침 시간대에 출연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표하겠다고 해서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1억불을 인종차별 관련된 이슈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 인터뷰가 마칠 무렵에 너 지금 자동차 메이커들이랑 얽히고 살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사회자가요 진짜 미친 듯이 폭설을 했어요. 너무 어이없다는 듯이요. 근데 저는 그냥 그게 되게 해맑게 웃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아지긴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대차와 기아차 주가 오르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박인 거고요. 암튼 다시 돌아와서 결국 이 초기 시장의 UAM은 탈 것을 계급화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생각하는 게 이거는 저만 언급을 지금까지 한 것 같은데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를 하면 저희 그 아이로봇이라는 윌스미스 나오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보시면 윌스미스가 어디를 급하게 가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면 누군가를 이렇게 미행하듯이 막 차를 타고 따라가는 장면이었거나요. 근데 그 장면에서 이 자율주행 되는 차량이 너무 느리고 답답하니까 윌스미스가 본인이 스스로 운전을 하는 모드로 바꾼 다음에 막 미친 듯이 칼치기를 하며 그 차를 따라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그 장면이 저는 계속 생각이 나는 이유가 자율주행 시대에는 폭스바겐은 A라는 시스템 현대는 C라는 시스템 BMW는 X라는 시스템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이 통일화되지 않고 다 다른 회사 걸 달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차량 간에 통신이 잘 되고 센서도 한 대라도 고장나지 않고 잘 가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대략 도로에서 각 도로마다 이 제한속도 내지는 속도가 모두 정속으로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UAM의 더더욱이 속도가 더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바꿔 말하면 자율주행 차량을 땅 위에서 도로에서 타는 사람들은 되게 답답하고 느리고 그럴 수가 있다 보니까 1분 1초가 급한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나 아니면 금전적 부유한 사람들은 다 UAM을 타고 다닐 것 같고 일반인들이나 저같은 일반인들은 다 그냥 앱을 통해서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고 다닐 것 같은데 애플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애플 앱을 들어가서 5분 뒤에 도착을 하게끔 세팅을 하면 애플차가 저 멀리서 오는데 알고 보면 후드 위에 현대나 BMW 로고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애플은 로봇 택시 서비스를 아마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플의 로고가 박힌 자동차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서비스 형태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제가 몇 개 썼는데 여기서 빠트린 게 있는지 보자면 이야기는 다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더 빠르고 편하고 쉬운 것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불과 2, 3년 전에 김난도 교수님이 펄리미엄에 대한 컨셉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배달의 민족 앱 들어가면 비마트도 있잖아요. 그냥 집 앞에 있는 편의점 가서 음료수 사고 하면 되는데 코로나라는 이유로 귀찮고 무섭다는 무섭다라는 이유로 자기 합리화 하고 그런 식으로 한 2, 3천 원 정도 배달료 내고 그냥 시켜서 집에서 그렇게 해결하는 게 저는 젊은 층에서는 특히나 더더욱이 되게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현상이 지금은 굉장히 1,000원 2,000원 정도의 수준이지만 나중에 되면 더 고가의 것들도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 인데 이상입니다. 뇌피셜이니까 그냥 듣고 흘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